한국국토정보공사 충남 경찰이 3.1절 연휴 기간 폭주 행위를 단속해 위법행위 64건을 적발했습니다. 폭주족들은 천안 아산에 이어 내포 신도시에서 추가 폭주 행위를 시도하다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3,10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관광객 5천만 명 방문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충남지역 전공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현황을 파악해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 136명 중 102명이 사직서를 낸 천안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은 지난달 29일. 연휴 기간인 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선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4일 낮 기준 해당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교수들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 수술과 입원 건수는 평소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외래 진료는 큰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처 대학병원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전공의 119명 중 9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한 명뿐입니다. 수술과 입원 건수도 평소보다 줄었고 외래 진료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충남 지역 대학병원 두 곳에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모두 190여 명. 충남 전체 전공의의 약 77%에 해당합니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교수들의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 당장 진료를 보는데 큰 차질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지난주 K리그가 개막했는데 9만 명이 넘는 관중이 축구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린가드가 서울 FC에 입단하면서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K4 리그 선수들도 시즌 시작을 앞두고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당진시민축구단이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웁니다. 코치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몸을 푸는 선수들 당진시민축구단입니다. K4 리그 개막을 앞두고 훈련을 통해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축구단은 지난해 K4 리그 30경기에서 15승을 거두며 16개 구단 가운데 최종 7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10월에는 전국체전에서 창단 이래 첫 우승을 달성하는 등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선수단과 감독, 코치지는 지난해 좋았던 흐름을 올해도 이어가 다시 한번 전국체전에서 메달 획득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수들 구성에 맞춰서 가장 좋은 전술을 짜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전국체전에 최고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올해는 상대팀도 견제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전국체전 메달권에 들어가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단의 분위기는 밝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감독, 코치와 편하게 소통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선수단은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약속하며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뺏겨도 괜찮으니까 자신감 있게 그런 플레이를 하라고 해서 선수단 분위기는 운동할 때도 그렇고 시합할 때도 다들 즐겁고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다들 성격도 좋고 잘 따라줘서 아마 작년보다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아요. 30명이 넘는 선수가 주전으로 활약하기 위해 선예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20여 명이 구단에 입단했는데 합류한 선수들은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은 작년 전국체전 디펜딩 챔피언인 당진시민축구단에 입단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에 걸맞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른 빨리 팀에 잘 녹아들으려고 훈련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당진시민축구단은 올해 유니폼을 창단 첫 해와 같은 색상인 빨간색으로 변경했습니다. 창단 첫 해인 지난 2021년, K4리그에서 3위를 차지해 K3리그로 승격한 것처럼 올해를 제도하게 해로삼아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의미입니다. 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운동장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선수들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또 힘이 배가 돼가지고 운동장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의 K4리그 개막전은 오는 17일 당진종합운동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 경찰이 3.1절 연휴 기간에 폭주 행위를 단속해 위법 행위 64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폭주족들이 3.1절 천안 아산 지역에서 폭주 행위가 실패에 그치자 지난 3일 내포 신도시와 홍성에서 추가 폭주 행위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순찰과 암행차 운영 등으로 폭주 행위를 차단했으며 주동차 등을 수사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지난해 충남지역에 3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3,100만 9천여 명이 충남을 다녀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보다 4%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충남도 내 관광지는 백제문화단지로 165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 솔 모래길과 조류생태전시관 등 41곳은 지난해보다 관광객 수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충남도는 2026년 관광객 5천만 명을 목표로 신규 관광지 발굴과 주요 관광지 등록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당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밤시간대 공주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요. 결국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운전자를 담았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매년 평균 25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영상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공주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우회전하는데요. 커브를 도는 순간 정면에서 달려오는 화물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달리다 사고를 낸 건데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음주였습니다. 한자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습관이 되고 위험천만한 범죄 행위로 이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해 10월 청량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도로를 이탈해 농수로에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졸음이나 과속, 음주 같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단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주변 시설물을 들이받거나 도로를 벗어나는 단독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충남 지역에 초중학교 4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당진에선 수청초등학교와 수청중학교가 개교했으며 각각 1,000여 명과 900여 명 규모입니다. 홍성, 홍북초등학교는 내포 신도시의 학교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안으로 이전 신설됐으며 약 1,000명이 학교에 다닙니다. 아산에서는 62학급, 1,500여 명 규모의 산동초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개학 전날 신설학교 개교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한 명당 지원 한도는 약 3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당진시의 주민등록을 한 다른 지역 소재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29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당진시청을 방문하면 되고,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1회만 지원됩니다. 당진시가 3월부터 드라이브 스루 민원교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대학교 성적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총 55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 또는 당진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원하는 방문 시간을 예약하면 됩니다. 당진시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로 시청 내 주차 공간 확보와 대기 민원인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79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합니다. 서산시는 올해 승용차 300대와 화물차 230여 대의 구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는 최대 1,39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200여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 신청 기간은 6월 28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흉기로 정원을 위협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5시 50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계산돼 있던 현금 49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모자 등으로 눈을 제외한 얼굴을 가린 채 점원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까지 달아난 것을 확인한 뒤, 범행 9시간 만에 동대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생활이 어려워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가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4일 천안에서 산업은행, 충남벤처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올해 벤처투자조합에 1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출자를 통해 혁신산업펀드와 탄소중립펀드 등 천억 원 규모의 4개 펀드를 정책금융출자와 연계해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창업관련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컴퍼스 포럼을 출범하고 투자 창업 강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다음 달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식품안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농업인의 공익창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어나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농업진흥지역논밭은 최대 205만 원, 지능지역 밖 논과밭은 최대 약 170만 원과 134만 원이 지급됩니다. 태안군은 허위서류 제출과 부정농지 분할 등에 적발할 경우 직불금을 환수하고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175억 원을 투입해 농업정책보험 3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안전과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3종의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은K 한글자막 by 한효정